맛있겠다, 언니.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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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 응, 먹어봐, 언니. 맛있나. 세영아, 이거는 이 레몬을. 짜? 레몬을 여기다 짜서. 레몬 집에다만 찍어먹는 거래. 이거는 고기소스고 이거는 우유소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거 진짜 표정이 돼. 무슨 소리야. 혜이 녹아? 맛있겠다. 언니 지금 먹는 무슨 맛 봐도. 처음 맛보는 경험. 처음 맛보는 경험이야. 진짜 먹어봐. 신세계야? 약간 간 맛도 나, 간 맛. 영통, 영통. 그치? 음. 맛있네. 어우, 이렇게 친했냐? 맛있다. 왜 이렇게 비린내, 하나도 안 나네. 하나도 안 나. 그리고 레몬 집에다 찍어보니까 훨씬 맛있어. 그래? 갑질 맛있고. 구워봐. 하나 구워볼까? 이게 우삼육이. 여기는. 여기는 약간씩 고기에 양념이 살짝 섞여있다. 그치? 다 단자소스같이 양념이 돼있으면 더 막 살짝지근하게 맛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자기 고기에 이렇게 구워서 먹으니까 좋다. 그치? 내 거 고기 구워놨는데 이거 먹어봐. 기분 나쁘잖아. 그잖아. 내 말이. 내가 이렇게 구워놨는데 두 개 다 먹어봐. 신경질 맛있어. 남나잖아. 그래. 내가 먹어야겠어. 맛있는 냄새나. 언니 너무 맛있게 먹는다. 언니. 안 짜고 맛있어? 안 짜고 맛있어? 그래, 어디 먹어보자. 맛있지? 맛있지? 녹아, 녹아. 고기가 되게 연하다. 맛있지? 이게. 갈비야? 어. 뼈 없는 갈비. 두 뼈 없는 갈비. 근데 여기는 이렇게 두툼하게 나와서 소고기 육즙도 살아있고 안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또 이번에는 혜영아 와사비 좀 올리고 먹어봐야겠어. 아, 이거? 어때? 맛있어? 맛있어. 녹아, 녹아. 음, 와사비 향이. 많이 올리더라니. 네가 무슨. 눈물이 나서 오래. 맛있었어. 대형 씨 뭡니까? 그때 맛있었어요. 많이 올렸다 했어. 아, 이게 일본. 아, 이게 일본. 아, 이게 일본 냉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래, 나도 처음이야, 일본 냉면은. 야, 여기 냉면, 일본 냉면인데 왜 김치가 들어가? 그러게. 냉면이 좀 특이하다, 면발이. 네. 일본 냉면은 김치를 다 위에 또 핀처럼 얹어가지고.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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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우리나라. 응. 동치국수 같아. 어, 그래? 이거 쫄면이 명발 같아. 냉면은. 진짜 맛있겠다. 고기에 싸먹어도 맛있잖아. 먹어봐. 음. 맛있어? 음. 맛있어? 국어 냉면도 맛있다. 대기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언니. 그래? 응. 역시 고기랑 냉면이랑 합이 잘 맞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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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